오랜만에 와이뉴스 혼돈의 생때빌리용 샤또 앙젤루스가 생때빌리용 탈퇴하겠다 그랬습니다 등급 그 생때빌리용 등급이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가 있고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B가 있고 그냥 그랑크리 클라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가 어떻게 보면 보르도 매독에서는 1등급 5개랑 거의 견준다고 보면 돼요 샤또 슈발블랑하고 샤또 오존이 1955년부터 계속 첫 번째 A를 두 개만 딱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왔었고 이제 생때빌리용은 10년마다 한 번씩 바꿨으니까 앙젤루스하고 샤또 빠비 그렇게 두 개가 2012년에 바로 지난번 승격 때 처음으로 B에서 A로 승격을 신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4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독 5개랑 모델 샤또 버금가는 생때빌리용 등급이 완성이 됐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2022년 벌써 10년이 지났죠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 중에도 이런저런 소문들이 파다한 거예요 우선 작년에 슈발블랑하고 오존이 등급에서 탈퇴하겠다 심사 자체를 넣질 않았어요 지원을 안 했죠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예 등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A 유지가 아니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등급에서 빠지겠다 나머지들은 다 이제 지원을 많이 했죠 샤또 앙젤루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넣었어요 1월 5일날 샤또 앙젤루스가 자기네들 등급 심사 넣은 거 처리하겠다 한 번 뒤로 자기도 지금 A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면 지금 A의 4개 샤또 중에서 3개가 등급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르도, 메도, 그랑클리 클라스 5개 중에 5대 샤또 중에서 라투르, 라피트, 샤또 마구 이 3개가 앞으로 등급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5대 샤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대밀리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 끝났다는 얘기지 뭐 빠진 측의 입장은 뭘까요? 자 한 번 얘기를 볼게요 그래서 샤또 앙젤루스는 생대밀리용 2022년 등급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다 샤또 앙젤루스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생대밀리용 등급 체계는 발전의 원천에서 대립과 불안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독은 1855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생대밀리용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 아니 왜 우리도 좋은 와인 많은데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등급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 때 야 너네는 지금 만든 지 10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그거는 약간 시대착오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모던한 등급 체계를 만들 거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샤또들도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강등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는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10년마다 심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약간 그때 엄청난 이슈였지 그래서 야 이제 프랑스에 있는 등급 체계도 이런 현대적인 등급 체계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샤또 앙젤루스 보도 자료에서는 발전의 원천이라고 본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발전의 원천에서 지금은 대립 불안정의 대명사가 돼버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등급 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등급 심사만 하면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등급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항상 소송이 내요 그러니까 떨어진 데들도 소송 내고 그냥 유지된 데들도 맘에 안 드니까 소송하고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너 법원에서 만약에 야 이거 심사 잘못됐어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기존에 심사했던 거 다 무효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등급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립과 불안정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앙젤루스가 생때밀리용 등급의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소유주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도 챙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쨌든 앙젤루스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을 해서 2022년 등급 심사에서 철회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아예 떠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샤또 앙젤루스는 2012년 생때밀리용에서 최고 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로 승격을 했지만 소유주인 이베드 보아가 당시 심사자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올해 소송 끝에 작년 11월에 6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에 앙젤루스가 승격할 때도 떠들썩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슈발발랑하고 오전만 A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깬 때가 앙젤루스랑 팝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두 군데가 이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처음으로 B에서 A로 승격을 시켜줬냐 그러니까 엄청난 덕을 받겠죠 근데 뭔가 거기에 심사에 개입을 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심사자가 앙젤루스 소유주였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승격에 이 사람이 참여를 한다 한마디로 심판이 축구를 하는 거야 어쨌든 자기가 생때밀리언 그랑클이 소유주인데 자기가 심사를 한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결국에 소송을 걸렸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앙젤루스는 보도자료에서 10년 이상의 소송 끝에 이베르드 부하우에게 벌금형을 내린 최근 판결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등급 유지가 지속되는 게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말했대요 뻔뻔한데요? 어 그러니까 2012년에 등급 심사가 끝나고 바로 소송이 걸렸어요 이베르드 부하루씨한테 앙젤루스 소유주한테 너가 심사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어 그리고 너는 그 앙젤루스뿐만 아니고 이 아저씨가 다른 데들도 엄청 컨설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 컨설팅 받은 것들이 다 승격한 거야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데 유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버린 거야 그 잘못됐다고 근데 앙젤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내가 볼 때는 약간 감이 온 것 같아 이번에 승격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면 이제 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때 2012년께 그냥 무효처리 돼버리면 자기네들이 A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수 친 거야 불명예를 얻느니 그냥 내가 나오겠다 그렇지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야 10년마다 재심사하는 이 권위 있는 등급 체계는 그래도 나름 생때밀형의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에 선정된 샤또한테는 엄청난 상업적, 재정적, 미디어적인 이익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재정적이 비슷한 얘기고 미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 효과가 엄청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따로 광고할 필요 없이 그냥 성적만 되면 얼마나 뉴스에 그냥 보도가 쫙 돼 있어요 한국도 난리 날걸요 아마 올해 만약에 딱 났는데 샤또 C작이나 샤또 발렁도 같은 게 만약에 A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난리 나지 그러니까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1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랑 비교도 안 되지 그런 이익을 보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점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요소 우리가 와인을 얘기할 때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서는 때로와 타고난 어떻게 보면 재능 같은 거죠 그런 때로와나 아니면 시음 와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그런 거에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요소에 비해서 요즘에는 그런 2차적 9차적 요소 그러니까 뭐 인기도나 아니면은 사람들 얼마나 투어 잘 시켜주는지 그런 홍보 이런 비중이 너무 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휘발불랑하고 그 오존 탈퇴하는 뉴스에도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걔네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막 무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방문객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또들이 양조 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뭔가 그런 홍보하는 거에 너무 비용을 많이 쓰고 과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탈퇴한다 뭐 이제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인데 제목이 문을 두드리다인데 이 얘기는 뒤에 잠깐 해드릴게요 이미 작년 여름 오존과 슈발블랑의 등급 탈퇴 선언으로 생떼밀리용 등급체계 위상이 많이 깜겼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이 나간다고 하니까 뭐야 그거 그 생떼밀리용 별론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최초 그랑크리 클라스 A를 받았던 역사적인 이 두 샤또는 등급 심사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부차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본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샤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슈발블랑하고 오존 정도 되니까 야 안해 안해 야 나 가 나 나갈 거야 그러는 거지 다른 등급 지금 생떼밀리용 등급에 속해있는 샤또들이나 아니면 등급에 지금 속해있지 못한 그 생떼밀리용의 샤또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슈발블랑이랑 오존처럼 뱃자라 못한다니까 아직은 그 타이틀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문을 두드리다 계속 생떼밀리용 그 등급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INAO가 뭐냐면 AOC 같은 거를 만들고 와인 그런 기준을 정하고 등급 같은 것도 조정하는 곳이 이 ENAO라는 기관인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보다 2022년 올해 더 많은 와이너리가 등급 선정을 위한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생떼밀리용 등급 체계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인지도라든지 점점점점 위상한 첨점 내려가는데 오히려 거기 생떼밀리용에 있는 도맨들은 샤또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보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홍보를 위해서 그게 정말 엄청난 홍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 쏟아 붓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연히 이미 유명해졌고 생떼밀리용 등급 덕을 본 샤또들은 이미 나가기 시작했고 그 덕을 못 본 샤또들은 이제 와서 그 덕을 보기 위해서 위상이 떨어지든 말든 뭐 비난을 받든 말든 우리는 그거라도 해야 돼 라고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소비자에게 달렸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이 뉴스를 또 가지고 온 이유가 그냥 단지 재미라기보다는 이만큼 이제 등급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지금 사실 매독 같은 경우도 1855년에 1에서 5등급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1등급 5개 샤또들은 뭐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3등급 샤또빨머가 지금 거의 1등급 와인들 가격을 위협하고 있고요 5등급인 뭐 예를 들어 랑슈바주 지금 가격은 거의 2등급 수준이에요 이미 가격에서 그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게 몇 등급 몇 등급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하지만 괜히 그것도 지금 바꾼다 그랬다가 분란을 일으킬 거니까 그렇게 놔두는 건데 센티밀리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등급 때문에 더 혼란이 생기고 오히려 그냥 더 이거에 집착하게 되고 와인보다도 거기 돈을 더 많이 쓰고 로비를 하고 겉보기에 더 치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겉보기에 너무 치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센티밀리언 와인들도 좋은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등급에 집착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등급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샤또 앙젤루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네들도 그냥 등만 보고 나가는 탄핵 당하기 전에 사퇴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와인을 판단할 때 뭐 등급도 당연히 보겠지만은 자기만의 판단력을 가져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와인 뉴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